제 10호 태풍 하이선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2명이 실종이 됐고요. 5명이 다치고 이재민도 78명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물 파손 또 정전 피해가 속출됐고 경북 경주 월성 원전 터빈 발전기 2이기도 멈췄습니다. 중대본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피해 현황을 집계 중이어서 그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기상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신속하게 피해 상황 파악해서 응급 복구해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출 소득 감소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가 명확한 업종에 일괄 지원해서 선별 지급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하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계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일정 부분 갈등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로 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속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불법 집회에 참여하는 등 보속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어제 오후에 자택에 머물던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한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시켰습니다. 전 목사 측은 보속 취소 결정에 불복해서 이날 바로 법원에 항소장, 항고장을 제출하고 구속 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참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도 전국의 하늘 표정 오전까지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또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이 비는 낮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 지방은 밤부터 다시 비가 오는 곳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또 호남 지방은 중심으로 5에서 20mm 예상됩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 18도에서 22도, 한낮에는 24도에서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 차츰 날이 개면서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교했을 때 5도에서 7도가량 더 높겠는데요. 서울은 25도선에 머물겠지만 대구는 30도, 전주와 부산은 28도까지 올라서 남부지방 후텁지근하겠습니다.